아 짜자잔 짠짜라짠짠짠짠짠짠짠짠 네 아이장님 초콜렛 44개 고맙습니다 흠 자 여러분 뭐 뭐 일이 있었나요? 왜들 그렇게 흠흠 아이템 자 오늘도 재밌는 아이장 무릎표 잡으러 한번 가보실까요? 졸라 후진멘트군 어 이거 좋은거였나? 이게 뭐였더라? 좋은건가? 기억이 안나 아 좋은거야? 아 이거 홀크허크 호건내 그 헐크되는거 아니야 헐크? 좋은거네 이거 와 빠르다는 졸라 빠르다 날래라 데미지에 스피드? 좋다 좋다 잠깐만 얘는 이쪽으로 연행해서 죽이고 죽이고 밀고 비밀방 그렇지 좋아 오오 초반에 거문돌 좀 안나왔으면 좋겠다 와 졸라텐데 이거 군대, 엠지? 잘가라 뭐라고? 아 검은 돌할래, 아직 안 부실라고요. 천천히 부셔야죠. 뭔가 폭탄을 깰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운이 좋다면. 어? 그것은? 어 나 이거 왜 연거지? 뿡 그냥 사볼까? 아이씨 어? 잠깐만 이거 좋게 쓸 수 있다. 그렇지. 심심하니까 다이스 한 번 쓰자. 잠깐만 수레봉 나면 망하긴 하는데. 그래도 써봅시다. 좋아. 아니 손해라뇨 이득이지. 열어봤으니까 열어본 그 성취감. 성취감은 지금 이런 이상의 가치를 한다고요. 헐! 제발! 오우 폭탄이 폭탄 날라감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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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아케이드 초반에 아케이드방 나오기가 쉬운게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운 좋은겁니다. 이방판 빰빰 크만 카우 좋아 칼방 안먹고 칼방가자 오 마이 갓 못열고 또 못열고 좋아 기분 째진다 하하하하 하 기다려봐 한 바퀴만 더 돌자 아 젠장해 치이 내 비 아 망할 놈들 막마방 빠이요 어차피 안 나온거니까 황금방 했을거 알겠다 빰 오 젠장 졸라 좋쿤 뿌앙 뿌앙 아싸 신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 빨리 거울을 먹고싶군 거울 거울을 다오 비밀방 열어줘 없는거야 왜 거울을 다오 뭐야 빌밀방 어딨어 안 열리는데 젠장 원샷 원킬 아이고 다시한번 원샷 원킬 그렇지 아 갓뿌이까지 서프리 공속 증가 갓뿌이 갓뿌이 신난다 와우 잘 됐네 헌혈 방 헌혈도 있는데 비 나갔다가 피 먹고 하나 둘 바껴먹어야지 잠깐만 근데 기보밀방 좀 찾아야겠어 아래에 내가 이거 잘못 던졌나? 여기 같은데? 뭐지? 헐! 아! 젠장! 열어봐 일단 이 아랜가보네 터쳐! 헐! 열어 나가 해먹고 와야된다 아이, 젤라 귀찮군 하나 먹고 칼방 갑시다 칼방에 쓸 열쇠도 있고 축하합니다 지금 개구멍님 집이 털렸습니다 저분은 아까부터 누구집 털시고 지금 제 집 털렸다고 하시는거에요? 나 러스트 안한지 몇주 몇이나 됐는데 내 집이 있대 자꾸 지금 어디 딴 데다 딴 데 치시고 지금 이상한거 말하시는거 아니에요? 러스트 안한지가 지금 제대로 안한지가 몇주나 됐는데 제대로 안한지가 몇주나 됐는데 지금 딴집 터신거에요? 아, 멍청해 아,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셨으면 아, 아니 그 제 집 맞아요? 제 집 맞아요? 그거 다 터세요? 벽이랑 다 부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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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이 털렸네? 앗 불쌍 제 집이 털렸군 큰일났네 아이고 너무 즐겁다 하하하하 아니 잠깐 아까부터 누구집 딴지 털었 딴집인데 분명히 나는 안한지가 오래됐어 내 서버에 설, 쉬고 올 동안 한번도 안했고 그 집 이상한거 파운데이션 몇개로 문드려놓은거 그것도 아까 들어가봤는데 이미 없어져있고 근데 털렸다면 도대체 누구집이야? 내 집은 분명히 아니야 멍청하지 확실히 지금 안알아보고 내 집이라 생각하고 설거인거 아니야 아 상점 맞다 상점 늘렀어야 되는데 헐 아 팔이 너무싫어 파리들을 어떻게 하기가 힘드네 파리들을 어떻게 하기가 힘드네 악마방을 일단 또 날라가고 어 이터나트 어어 당연히 안먹지 먹을 필요가 없지 이런 머신 저것도 안먹고 일단 악마방 안나오겠지? 그냥 잡자 아 아 젠장 헐 헐 헐 헐 망하겠다 짠 헐 오케이 정말 자체적으로 게임을 어렵게 하드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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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로 만드시려면 이걸 먹으시면 돼요 어허허 잠깐만 떠나왔네 먹자 좋아 목숨이 하나 더 늘었네요 좋았어 상전망 돌리자 슬롯 들고 이터널 방 가요 어 님 천재 이거 저기서 하트 뽑으면 이터널 되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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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마키 그리고 안 나왔다고 한다 어 나왔어 굿 굿 굿 하나만 더 어 잠시만 이거 파리 오케이 깔끔하군 좋았어 이제 돌려도 되겠군 뿅 수녀복 아 젠장 아 근데 저거 먹어야 될 것 같기도 해 사다리가 필요는 해요 나같은 이런 이거 먹었을 때 사다리가 꿀이죠 쏘 어 더 이상 돌릴 빵이 없다면 그냥 먹는 게 현명할 것 같군요 돌릴 데 없으면 저거 먹어야지 아싸 꼬리 굿 굿 어 야 나 피 진짜 많은데 잘 맞.. 잘 걸렸다 이거 완벽하다 한 번 쓰고 또 한 번 쓰고 일찍 phd 사다리냐 phd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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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d 냐 어! 헐! 두..두 파츠 잠깐만 지금 이거 있으면은 악콘 될 수도 있거든요? 아.. 악콘을 할까? 아 고민돼! 개고민돼! 이게 피 팔아서 소울아트 사는건데 아.. Riot 여기까지만 쓰자 많이는 한들 필요가 없고 일단은 이제 사다리 먹으면 딱 되겠군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일단 좀 4개 정도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숫자죠 이거 먹고 됐어 몇 번 더 쓰는 거냐고요? 그냥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저런 플레이에 오줌 싸네 아 님들 어딨지? 띵금없는 우리 시골에서 개귀여움 이건 윷놀이 하는 거 어디 갔냐? 여기 있다 보여주고 싶었어 그냥 개귀엽지? 똥싸개 목소리 왜 이래? 똥을 아주 잘 타더라고 이 개가 똥싸개라고 불렀어요 아이고 밥 다 먹었어 아이고 귀엽다 개귀여워 꼬리 통통한 것 봐 얘 그날 밥을 엄청 먹어서 배가 막 땅이 닿더라고 앉아있으니까 얘가 밥을 졸 엄청 많이 먹어서 얘가 이게 이름도 없다 얘놈이 안 지었는데 어이 질락하다 뭘로 해 귀엽지 아 밥 먹고 있다고? 똥싸개 똥똥싸개 또로롱또로롱 죄송합니다 안할게요 어 독폭탄 풀세트네 네 경북 죽여버려 거지 피도 없어 일단 칼방 잠깐만 소리가 안나는건 착각이 아니겠지? 흠 귀엽죠? 쟤가 우리집에 쟤가 쟤 쟤 친구의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저 강아지에 긴 얘기를 좀 해줄까요 내가? 우리집에서 원래 기르던 개가 있었어요 시츄르 한 마리 길렀는데 방울이라고 똥하라고 부르는 개가 있었는데 개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새끼의 새끼를 또 낳아가지고 그 새끼의 새끼가 새끼가 다시 또 새끼를 또 낳아가지고 그가 있는데 그 개가 저도 집에 있어요 다른 데 묶여 있는데 한 마리 있어 근데 그 개가 다시 한번 새끼를 낳아가지고 나온게 쟤에요 엄청난 지금 어 그런 고조의 고조? 엄청난 지금 끝이 끝이 없어요 얘가 지금 장난 아님 진짜 진짜 어쩌나보니 쟤는 똥개로 그니까 믹스견으로 됐는데 원래 시초였어요 제 고조의 고조 고조 고조니까 고조부에 아이 뭐라 해야 되냐 아무튼 걔는 복잡하죠? 어쩌나보니까 저렇게 됐지만 원래 시초였어요 걔는 지금 읽어가지고 무지개따리 건너긴 했는데 아 아 잠깐만 나 이거 이렇게 쓰면 안되지 조상 조상 좋다 다이씨 골리러 가요옹 쟤는 원래 시초였던거지 제 조상은 자 이거 먹고 불러야겠죠? 폭탄 늘리려면 홀 잠깐만 헉 개멍청하다 개멍청하다 먹고 돌리는게 아니였네 아냐 먹고 싶었어요 흠 흠 흠 흠 흠 그러려니 합시다 뭐 따 따 따 땅 오오 좋아좋아좋아 여러분 집에도 뭐 윷놀이같은거 해요 모이고 그러면은 명절 때 왜 왜 막 윷놀이하고 애가 이제 예고하는 애 한명있는데 흠 걔가 막 노래도 부르고 안해요? 화투? 화투는 하지 화투는 당연히 하고 그래요? 집마다 좀 노는게 그런게 많이 다를까봐 흠 자 노래방 노래방 우리도 예전에 막 노래방하고 그랬는데 어느순간부터 안가더라고 자 할아버지랑 다 모여가지고 윷놀이 다같이 하고 어어 잠깐만 게임이 안돼 나 좀 해야될거 같아 이거 아 와우 와우 오케이 돌려 젠장 흠 잠깐만 보스방 막 두개매 나오고 그러면 또 악마방 또 나올텐데 망하는데 잠깐만 아 다행이다 흠 아아 망했어 다행은 개뿔 이럴줄 알았어 아 싫다 싫어 진짜 아 안 나왔네 차라리 잘됐고 안나와서 다행이네 헐 하하하하 이거 먹어야되네 그러면 아 먹지도 못하잖아 아이 젠장해 지금 나 비밀방을 다 찾았구요 할게 없네 저 이상 흠 흠 으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롤. PB 서버에 6대6 나왔다던데. 네, 그거 다른 사람들이 말해줬어요, 벌써. 6대6 하면 개판이긴, 한타가 개잼이긴 하겠다. 자, 이거 써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저 방이 보스방보다 더 어려운 방이에요. 지금 저한텐. 도저제 대구는 안돼. 고망님, 미스포츄 리메이크 되던데. 어떻게 리메이크 돼요? 궁 쓰면서 움직이면 좋겠다. 왜요? 여러분, 상상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하하, 호호와 막 미친 막 웃으면서 그러면 웃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너무 비슷한 데가 있나? 루시안도 좀 비슷하고. 안되겠다. 궁 쓰면서 움직이는 건 안될 것 같고. 이거 먹는 게 낫겠다. 뿔보다. 어차피 데미지 저거 효과해주는 게 추가해주는 효과가 있나? 안될 것 같은데. 얌. 이속 개빨라. 왜 이렇게 됐지? 풀이네? 좋아. 요와 요와. 요와! 좋아. 글쎄. 그리고 지금 롤도 롤인데. 굴지마의 DLC가 추가된다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굴지마도 또 이제 한 번 할 것 같은데. 아, 이 다이세 최고 가야겠다. 이번에는 그냥. 빨리 추가됐으면 좋겠네. 언제 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정확하게 아는 분이 혹시 있나? 굴지마는 내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 아, 모바일로 나온다고 굴지마? 그거 말고 DH. 모바일은 뭐 상관없고. 오! 유레카, 설마. 불심? 흐아! 비둘기다. 먹을까? 비둘기. 먹어야겠다, 그냥. 불심이 나올 거라는 팍! 그런 것도 없고. 아, 어그로 끌지마요. 다광태함! 매들저래? 너노 어그를 너노해. 자, 여러분. 경고합니다. 내가 셋 세일 때까지. 셋. 둘. 하나. 아래로 구가 들어가면 이제 왜 갑자기 물타. 호밍붐 필요 없어. 물은 적당히 타야지. 야, 1급은 찾았는데 기본을 못 찾겠네. 어딨는 거지, 이거? 바방. 호밍불드시면 공격이 유도로 되네요. 아, 진짜? 이거 먹으면 그렇게 돼요? 한번 해봐야겠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흠. 이거랑 구토제랑 안 먹어봤어. 오, 레알? 쩌는데? 콜. 야, 유도다. 와. 엄청난 유도인데? 졸라. 졸라. 유도라가지고 졸라. 어? 졸라 유도네요. 진짜. 졸라. 엄청난 유도인데? 대박이네. 응? 막. 어? 졸라. 어? 다 맞긴 다 맞네. 내가 제대로 맞추니까. 어? 유도? 다 맞긴 다 맞네. 오케이. 어? 비둘기 효과가 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비둘기 효과가 나는 게 전부인가? 끙! 아! 노! 쓸까 그냥? 이거 쓸까? 조합이 괜찮긴 한데? 아, 내 주사위. 쓸까? 저거 있으면은 체력이 더 안달걸요? 지금 내가 살만 쓰면? 고민되네? 가자. 어떻게 할까? 아이 귀찮아 안 먹을래 그냥 가자 그냥 가야겠어 맞아 진흥공 만들어야지 한번 참자 어 지금 쓰면 안되는데 아 멍청했다 엄마 발방이잖아 아 왜 죽였어 너 그 지금은 EPC 괜찮아 뭐 또 나오겠지 뭐 도전히 나오겠지 와우 진짜 이번 슈퍼 미드까지 가지가지 한다 열 수 없어 아하하하 아하하하 열 수 없어 오우씨 아 도서관까지 있어 열 수 없는데 어떡하냐 아 나았다 이건 도서관 여는기라 맞겠지 도서관 여는기라 맞겠지 슬리보기에서 나오겠지 아 젠장 됐어 저기나 신나게 돌리자 아하 미치겠네 진짜 저는 왜 상자는 질리지도 않아 아하 아하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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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만 나오네 아 또 맞았어 어 대박 소울아트 맞았어 상대에 다행이지 이거 아하 잡았다 어려워 어려워 오우 굿 열려 팬티 근데 저거 사거리 증가잖아 이거 돌리는게 낫겠지 왜 또 열어버려 열려라 참깨 아 다익스 챙겨야지 알겠어요 오케이 네 디쿠스님 서포터 가입 고맙습니다 어 일단 칼방 아 이거 제대로 안맞는다 사닥뿔 야 얘네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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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해 잡기 너무 힘들어 아예 나도 폭탄이니까 폭탄 100에 대고 쓰면은 데미지 안받잖아요 그거 적용되는가 싶어가지고 해본건데 아 맞을건 다 맞네 아 맞을건 다 맞네 사망잼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됨 칼먹으면 어떻게 됨 식칼을 씹는다고 식칼이 된다고 어쨌든 둘중 하나는거 아냐 간만에 식칼한번 먹자 예스 예스 표 오케이 식칼이네 오케이 깼군 일단 팬티먹자 와 사거리 왜이리 길어 오오 좋아 식칼이 좀 더 상위호환의 아이템이라는거 같애 안 씹히는가 보니깐 흠 데미지 개후진데 사이클롭스 또 하나 먹어줘야겠군 여기서 왠지 나왔으면 좋겠다 쾅 사이클롭스 연속이 필요없는거네 진흥공이 뭐냐구요 어어 어 그러게요 얘를 돌려야겠죠 저거 너무 머니까 안먹어 어차피 지금 느낌이 부니깐 텔레포트 안나올거 같은데 여기서 할거 다하고 들어가야겠네 열쇠만 좀 더 뽑아서 갈까 열쇠가 아마 다음방이 또 모자랄거 같애 룩덕 방송 보고싶다고? 룩덕 방송 보고싶다고? 이미 망했어 여기서 뭘 어떻게 대화해 내가 망한거는 저도 못살려요 그리고 그것도 그리고 그것도 어느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하지 지금은 좀 빠듯해요 구토제로 너무 허찍거리를 많이 해서 이게 무슨 게임이냐구요? 광제에 적어놓은 아이작이라는 게임이에요 오오 과연 아 팔이 나왔는데 아니 사거리 증가가 일단 쓸모있든 없든 저거는 돌려 더이상 돌려서 먹지 못하니까 어쨌든 그냥 먹는거에요 뭘 그걸 아직까지 사거리 증가가 뭐니 뭐니 마니 그런 말을 아직까지 하고 계십니까 중요한건 아니잖아 자 빙자키 필요한건 먹었네 죽이마! 아 죽였어 아 미친 미트보이 진짜 저 파리가 멀리 잡았다가 죽기 전에 바로 나가야겠다 파리를 살리고 나갔다 들어오면은 저거 될 수 있어요 시커먼 파리 해야만 돼요 이 슬로우스의 마음 거울로 바꿀 수 있거든요 거울로 벅으로 빨간 파리도 된다고? 빨간 파리가 되네? 빨간 파리는 안된다 하던데? 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다 달라 아차 똥머리 빨간 파리는 나도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나가라! 아 안됐다 이게 또 되는..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어요 돈은 생각보다 많이 썼네 이제 나가야겠다 됐어! 벅스 잡자 아이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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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구만 렉걸렸다 자 여러분 렉걸린기 추천 한번씩만 아 좀 네 507개 여러분 좀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네요 지금 설때 내가 방송 안에서 랭킹 순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천을 좀 받아야겠어 요 자 네 한 700개 정도는 금방까지 아닐까 킬때 이미 200개였는데 님들한테 추천을 뜯어내는 자크의 Q짤 저거 잘 만들지 않았어요? 저 얼기왕이 만들어줬는데 어 게임 브금이 사라졌다 어? 뭐지? 왜 사라졌지? 이거 들으면서 해야겠다 조용하고 좋다고? 아니야 아이작은 좀 브금이 있어야 돼 그냥 하기엔 너무 심심한 게임이야 딴거 넣자 이거 들을래 저작권 같은 거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 아프리카 방송에 다른 사람들 아니 노래만 트는 방송도 있는데 그런 거 다 저작권 걸릴까봐 유튜브에 올릴 때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어이구 헐 졸라봐라 사토드라! 노래? 노래 파티 인 유어 베드룸! 이에요. 좀 뭔가 색스립인 것 같긴 하지만 아, 딴 노래 들을래. 이거 듣고 싶다. 이거. 이거 노래만 듣고 내가 유튜브 영상을 못 봤는데 이거 영상 되게 좋더라구요. 개쩔더라. 어. 펜타소닉스. 완전 특이해. 불이니까. 아, 코만 켜. 이거다. 신기하게 들리겠지만 입으로 낸 소리래요. 입으로. 미트 리그. 흑형 개간지임. 여기 영상에 흑형. 흑간지. 너무 뛰어난 종특을 가지고 있으셔 진짜 흑형들은 오케이 오케이 밑큐브 하나 더 먹으라고? 나와야지 먹지 뭐 워와 같은 거 나오면 밑큐브 나오던가? 어어 어어 오케오케 와 다이스 쓸 데가 하나도 없어 어! 어 좋아좋아좋아 나 빨리 깨고 싶었는데 헐 갑자기 보스브 금들림 꺼버리자 빨리 깨고 싶었는데 잘 됐네 엑셀맵인지 몰랐네 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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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허밍 붐은 좋다 허밍 붐 폭탄 유도되는거 보여요? 퀴즈 좀 이번엔 악마를 잡으러 갈까? 아니야 아니야 좋았다 좋았다 근데 악마는 어.. 좀 그런게 있어 악마방에도 뭔가 체스트방처럼 그런게 있다면 재미있을텐데 악마방은 그냥 너무 악마방이어서 재미가 없어 보스도 패턴이 너무 좀 단순해서 그거 완전 걔는 랜덤 패턴 아니야 가기.. 뭔가 좀 하기 어려운 남자 걔 와우 똥딱 쟤 쟤 지금 멀티가 된다고? 안되는데? 오케이 한 마디 더 있네? 오! 주작관! 역시 주작노래에 어울리는 탭이네요 예에에에 오 대박 예에에에에 아싸 나쁘지않아 찔러잡자 소울아트 학원 계속 나올테니 별다른 부담이 안되네 핑키아이라도 먹을까 일단? 있는거? 그것이 카드에 적용이 되는지 기억은 잘 안나지만 한번 먹어봅시다 뿅! 오 왼쪽권 마음에 든다 오른쪽권! 한번 써볼까? 왼쪽도 허어어 안먹을래 다른거 먹자 어차피 지금 피격하고 그런건 별 의미가 없어 깨는거는 내가 보기엔 솔직히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지금 어차피 목숨도 하나 더 있고 체력도 많기 때문에 여섯칸으로 부활을 해요 아 너무 아이고 에이 설마 좀 불안한데? 조심해야겠다 아 오케이 세번째 어어 약간 힘들었다 조금 위험할 뻔했네 이 노래 듣고싶어 어 흠 이 노래 딱 앞부분까지만 좋은거 같애 막 그거 뭐야 말하기 시작하면서 약간 좀 변경인거 같애 흠 흠 흠 흠 흠 짠 아 이러냐 데미지 몇이냐구요 나도 모르죠 한번만 더 돌리자 흠 이 놈들은 흠 비싸게 생겼어 이트보이랑 흠 흠 ㅇ 흠 흠 하하 컨트롤 예전같이 안나고? 지금 대충 하는거니까 어, 이페라이트 그 귀한걸 또 내가 날려버렸군 아아이 귀찮아 나 그냥 먹고 갈래 내려가서 새로 돌리는게 낫겠다 저거 귀찮아 또 모아야되잖아 아유 좀 독방인지 생방인지는 방제를 보세요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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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라고 방제 방제 보면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내가 보면 먹을까? 방제 보면 다 나와있는데 먹어야지 얘네 폭탄을 잡아야겠다 번거롭네 치칼로 닫기가 좀 어려워 아 그거 해야겠다 메가붐은 먹겠어 데미지 좀 높일 위호로 나머지는 돌리면 되겠지 식칼 식칼 폭탄 오줌 다 필요없군 나머지는 이것도 아 이건 먹자 무릎표 상대 할 때 좋을 것 같애 불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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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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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참 아니엄해요 하나도 전혀 목숨 하나 더 있잖아요 멜을 이렇게 가는거지 오케이 점포해라 어 위험했다 빠이 이게 위험해요 아마도 말이죠 호 호 호 호 호 잡았다 카플라 왜 안 먹었냐고요? 안 먹으니까 좀 아쉽네 괜찮아 더 좋은 걸 먹기 위해서 사이크로 싸는 정도더 먹어줘야지 여기서 아 이거 죽겠다 개 어려운 방향 안 돼 제발 됐어 이제부터 집중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는 두 칸이나 갔네 벌써 와아 정말 쓸모없는 것만 잘 나온다 헐 잠깐만 아 쉬운 애들이구만 아 쉬운 애들이구만 자 일단 조심하겠습니다 어 이거 지금은 별 의미는 없지만 없고 방 하나만 더 돌고 페이스바 채워서 갑시다 아 얜 쫌 잡기 싫은데 다른 쫌 더 허접한 애 없나? 왼쪽 어래 아 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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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허접하지 대각전 대각전 폭탄 헐 맞았어 헐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 세력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 세개에서 세력 아이씨 먹자 이거 데몬베이비 아 잠깐만 데몬베이비 트롤 되는데 이거 여기서 이 공격 계속하잖아 헉 마지막 아 됐다 어쩔 수 없어 이건 먹어야 돼 방독 없어 됐다 이대로 가겠어 세 칸이면 충분하겠지?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짠 눌러주세요 헐 시작부터 헐! 망했다! 한테! 집중해! 잠깐만 기다려봐 헐! 어째 페이지만 넘기면 끝나! 호! 오케이 오케이 호! 아! 호! 크 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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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는데! 헉! 개 억울해 헐! 잡았는데 됐어! 안 해!